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좋습니다. 일단 뒤에 계신 분 선택 한 번 드릴게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생겼는데 우회시네요. 자, iPhone 케이스. 이걸로 받아가세요. 됐습니다. 아니, 내 뒤에 젊은... 자, 그럼 공개적으로 문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주세요. 네, 저는 이미 계정을 만든 상태잖아요. 자, 첫 번째 문제, 올해 3월 맞아요? 올해 3월 가상상품 유통을 통해 블록을 땡땡땡 유튜브 그룹으로 제가 아는 데까지는 제가 스마트 하라고 했어요. 채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트는 바로... 자, 그럼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한번 통화 한번 들어보세요. 업로드가 되고 몰라요? 네, 자, 그럼 공개 나갑니다. 1번... 2번 컨텐츠? 아닙니다. 자, 2번 컨텐츠인데 네. 트위터나 페이스리티였는데 3번 비디오 3번 라디오 네. 트위터가 파란색으로 활성화하는 상태 연속가 되고요. 네. 3번 모델이 네. 3번 모델이 4번 비디오 4번 비디오 4번 비디오 연동한 게 트위터로 트윗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4번 비디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행복을 가득하시라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2번에 7번으로 하겠습니다. 7번에 미디어 아시겠죠? 네. 4번 자, 압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단건은 어떤 분이 여러분들만의 풍뚝한 올림을 해주시느냐 에 따라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탱닉! 동의사는 마찬가지죠? 그렇게 약해요. 자, 여기는 광고를 좀 추천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가시고 하나 둘 셋 예! 아